이 시간에 들리드리며 드리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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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갑시다 나의 여자여 하나뿐인 나의 여자여 상처투성이 병이 들어 버린 당신 여행가서 낫게 하리다 나라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오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하는 사람아 내가 지쳐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버치야 천년치기 나의 버치야 가자 친구야 우리 후청에 잔을 높이 들어 건배를 하자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인생이 네가 있어 왜 울지 않아 넌 정말 좋은 친구야 강토 강토 마주지인 부인시 밑장 빼기 우리 강토입니다 강토 종각선생님 열아홉살섬세 시가 순종을 갖죠 사랑하는 그리 뛰는 종각선생님 사랑하는 그리 뛰는 가질 마올 가질 마올 돌아오는 추석에 여수역에 도착하셔서 우리 여수시민 여러분 행복한 추석 보내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기 바랍니다 마지막 곡 콩도야우즈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받고 사는 꽃바람 속에 너 혼자 지키려는 순종의 그 불 홍두야 울지마라 폭파가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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